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안녕하십니까 레코딩 타임즈의 호스트를 맡게 된 이누입니다 네 잘 지르셨죠? 네 안녕하십니까 레코딩 타임즈입니다 은총씨와 함께 레코딩 타임즈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게 정말 우리 버즈비의 기어 타임즈부터 시작해서 썬데이 기어 타임즈, 베이스 기어 타임즈, 어쿠스틱 타임즈 거기다가 뭐 저기 그 뭐요? 이펙터 타임즈, 이템 너무 많으니까 이제 막 생각도 안 나 뭐가 있었지 이러면서 진짜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은총씨가 사실은 팩탐 때문에 이 버즈비에 이제 섭외가 됐다가 기탐에도 막 이렇게 영역 확장을 하시면서 다양한 이제 뭐 정말 재능 기부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사장님이 은총씨가 들어올 때부터 계속해서 그 전부터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컨텐츠가 있었는데 은총씨가 들어오면서 아 이걸 어떻게든 빨리 현실로 만들려고 계속해서 저한테도 막 압박을 주시고 혼자서도 준비를 하시고 하더니 결국엔 이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레코딩 타임즈 네 멋있지 않습니까? 이 앞에는 우리 버즈비의 만능 멀티미디어맨 김현PD님이 앞에 이렇게 계십니다 김현PD님이 또 이렇게 열심히 컨텐츠와 모든 포맷을 플랫폼을 준비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수많은 시행착오와 시범 촬영 끝에 지금 이렇게 첫 삽을 뜨게 되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뭐 시행착오를 이미 거치고 시작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처음 정식 촬영이기 때문에 이게 또 어디로 튈지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레코딩 타임즈를 보시면서 조금 적응해가는 그 과정 동안 많이 좀 이해해 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레코딩 타임즈가 도대체 뭐하는 컨텐츠냐 그걸 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 레코딩 타임즈에서는 여러분들 그 전체적인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부터 음악을 만드는 뮤직 프로덕션에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좀 단일 기어들의 프로젝트를 맞췄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음악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그런 프로세스들을 전부 다 다루는 그런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컨텐츠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게 이미 기어타임즈 같은 경우에 플랫폼이 다 짜져 있는 상태에서 기타 재료만 바꿔가면서 시연하고 또 다음 거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얘는 그 근간을 계속해서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컴퓨터 한 대 말고 그 뒤로 다 바뀌는 거예요 계속 이거 말고 맨날 드라이버 새로 깔아야 되고 뭐 받고 기술적인 한계뿐만 아니고 품도 더 많이 들고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뭔가 조금씩 조금씩 틀을 잡아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사장님의 수건 사업을 이렇게 은총 씨와 제가 함께 준비를 하게 됐고요 기본적으로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포맷을 좀 근간으로 가져가게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프로덕션에서 가장 중요한 기어가 네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인터페이스가 여기서 300만원 400만원대 이상의 초고가 인터페이스를 다루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엔트리급에서부터 진짜 10만원대 완전 초급자용에서부터 한 100만원대 정도의 중고급자용까지 저희가 그 정도에서 집에서 다루기 편한 소규모 편성에 특화된 그런 기어들 위주로 다룰 생각이고요 인터페이스를 기본으로 하고 그 나머지 마이크라든가 아니면 주변 악세사리들 있잖아요 그렇죠 마이크에 뭐 뒤에 이렇게 흡음판이 될 수도 있고 저기 앞에 팝필터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마스터 건반이 좋네요 어이구 소리가 났네요 마스터 건반이나 뭐 스피커는 뭐 기술적인 한계상 좀 해드리기가 힘들겠지만 뭐 헤드폰 앰프 라든가 뭐 다양한 이런 홈 레코딩에서 필요한 여러가지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은총씨와 저하고의 이제 라인업이 굉장히 효율적인 게 이 인터페이스나 여러가지 소프트웨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맥용과 PC용이 따로 출시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유저가 많은 분들이 이제 맥유저도 있을 테고 PC유저도 있을 텐데 하나만 해드리는 건 약간 조금 컨텐츠 밸런스에 좀 아쉬움이 있지 않겠나 해서 봤더니 마침 은총씨는 맥유저고 네 기본 DEW 프로그램으로 로직을 사용하고 계시고 저는 이제 PC 기반의 큐베이스를 사용하는 그런 유저이기 때문에 어이 오늘 같이 저희가 리뷰할 듀엣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맥 전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맥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은총씨가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PC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해서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첫 시간에는 뭐 셋업에서부터 간단한 기능과 뭐 여러가지 조작법들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 그거를 실전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레코딩 현장 학습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챕터로 나눠서 앞으로 리프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첫 기어로 듀엣을 방금 말씀드렸던 듀엣2를 준비해봤는데요 이게 아포지에서 이제 출시된 오디오 인터페이스 중에 어 딱 약간 체급이 지금 이제 RM이의 그 베이비 페이스에 약간 아래 체급 비슷한 체급 그리고 또 아폴로와 막 여러가지 이런 딱 유명한 요 가격대들 있잖아요 100만원 전후의 요 가격대 사실 굉장히 고급형 모델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2017년도부터 이제 PC를 드라이버를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유저분들이 이제 듀엣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오늘 일단 맥에서 셋업하는 법부터 보고 그 다음에 PC로 넘어와서 계속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듀엣 언박싱부터 하고 올까요? 네 네 까고 오겠습니다 네 아포지 듀엣2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네 윈도우 된다고 스티커 딱 붙어져 있네요 그렇습니다 Now works with Windows 이제야 윈도우랑 같이 해요 라는 뜻이죠 지금까지 계속 안 됐었어요 자 여기 듀엣 보시면은 네 열어볼게요 네 이렇게 열어보시면 굉장히 멋있게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이게 메인 볼륨 노브예요 이거 네 네 여기 싹 걷어내면 야 이거 예쁜 거 봐요 이거 이게 사실 여기 그래픽으로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봤을 땐 뭐가 없습니다 자 여기 헤드폰 단자 있고 메인 볼륨 노브 이렇게 있고 여기 버튼 터치할 수 있는 데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인풋아웃풋 요 짹 또는 포트가 있는데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주위 디자인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을 한 번 해 볼게요 자 퀵 스타트 가이드 있고요 그리고 워런티 인포메이션 있고요 이렇게 열어보면 자 이게 바로 듀엣의 기술력의 핵심이죠 핵심이자 장점이자 단점이자 애물단지이자 하지만 필요한 포터블한 듀엣의 특성을 가장 극단적으로 살려주는 최고의 옵션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달아서 딱 장착을 하시면 여기에 이제 인풋과 아웃풋이 구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아웃풋 요게 이제 OO 케이블로 스피커 아웃이 나가게 되고요 요쪽에 이제 인풋 두 개의 캐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캐논과 인스트 동시에 사용하실 수 있는 멀티 인풋이 총 이렇게 해서 두 개 두 개 들어가 있고 헤드폰 따로 있기 때문에 요거는 투 인 포 아웃이라고 보시면 돼요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다양한 그 전압에 적용할 수 있는 헤드가 들어있고요 요 헤드를 플러그 헤드를 꽂으실 수 있는 아답터가 요렇게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나라를 가셔도 다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이게 다네요 이거는 조금 뭔가 예쁘게 들어있어서 좋아요 네 맞아요 자 다 집어박혔습니다 네 네 이렇게 듀엣 언박싱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뭐 굉장히 단촐한 깔끔한 디자인을 갖고 있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의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그 아까 보셨던 케이블 무대기 있죠 그게 문어발 네 그 문어발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듀엣2의 어떤 이 디자인적인 완성도를 높여주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시대착오적인 발사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가지 약간 그 에반게리온이 뒤에 케이블 달고 나가야 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듀엣 시에 이미 출시된 지가 굉장히 오래 됐어요 듀엣1부터 출발해서 이제 듀엣2까지 왔는데 지금 제가 듀엣2를 정확하게 2012년도 때 구입을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걸 지금 저도 계속 쓰고 있는데 지금 벌써 올해 2019년이니까 제가 출시년도는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11년도 후반에서 12년도 언제쯤인데 지금 그 이후로도 지금 이 상태 이 포맷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으니 그렇죠 근데 이게 여기서 사실은 제 저 무대기를 안 쓰려면은 결국엔 이 바디를 요만큼 뿅 띄워가지고 그 뒤에다가 캐논잭을 그렇죠 직접 끼울 수 있는 단자를 마련해야 한다라는 건데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디자인적인 근간을 포기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렇죠 애초에 이제 좀 악기의 성격이 달라질 거라 이거는 좀 뭔가 그렇게 바꿨을 때 과연 찬성하는 사람만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이 듀엣2라는 저 포맷에서 저 케이블 무대기 저 문어발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보게 되지 않을까 그렇죠 듀엣2가 또 뭐 이제 그 당시 때 출시됐을 때 홈레코딩도 홈레코딩이지만 이제 들고 다니면 맞아요 노트북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얻고 다니기엔 좋고 그래서 사실 문어발이 뭐 어떻게 보면 흉물스러운데 또 어떻게 보면 또 귀엽고 편한 것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문어발 채널에다가 뭐 이따가 마이킹해서 네 기타 사운드도 녹음을 해드리고 네 보컬 사운드도 받아보고 여러가지 이제 지금 여기 스피커에 있는 그 아웃브 두개 이렇게 이용해 갖고 지금 밖으로 나가 있구요 그리고 헤드폰 단자 헤드폰 앰프 연결이 되어 있구요 이런 식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아포지 툴을 맥에다가 설치하는 것도 한번 보고 올까요? 네 네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제 설치를 하시려면 아포지 디지털 닷컴 여기 밑에 자막 나갈겁니다 그 사이드 들어가셔서 서포트 가시면은 이제 그 맥에서 애플에서 나오는 제품들의 여러가지 소프트웨어를 다운 받으실 수 있구요 일단 저는 다운을 받아 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품 클릭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도 운영체제 선택하셔가지고 드라이버 설치 파일 받으시면 되요 네 다운을 받아놨구요 저는 여기에 맞는 맥 공부를 여기서 하겠네요 네 애플에서는 이제 실행 파일이 이제 PC랑 다르게 DMZ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뜹니다 그럼 뭐 쉬워요 PK지? 네 PK지 여기 인스털러 자 적혀있죠 이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에요 업데이터 네 그렇죠 눌러주시면 눌러주면 그러면 이제 뭐 맥이 주는거인지 여기서부터 네 그냥 여러분 가시면 되요 계속 계속 동의 설치 그러면 이제 설치 계속 하면 이제 재시동 해야 됩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설치 하시겠습니까 라고 뜹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재시작을 하는 거죠 설치 계속 하고 그럼 저희 갔다 올까요 네 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설치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요 파인더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여기 응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에 가시면 아포지 마이스트로 마이스트로 2가 깔려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더블클릭을 하시면 말을 안 듣네요 네 더블클릭이 됐습니다 네 더블클릭을 하면 네 이렇게 뿅 하고 이렇게 뜨는데 지금은 노 아포지 시스템 파운드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요 자 그러면 연결이 안 됐기 때문이죠 그럼요 꽂아 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제 꽂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네 오 떴네요 네 이렇게 숭숭숭숭숭숭숭하더니 지금 제가 잡았죠 잡았어요 아 이렇게 뜨는군요 약간 근데 이게 확실히 아까 저희가 PC에서도 해봤지만 이게 좀 인터페이스가 다르네요 생긴 게 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인에서 이제 여기 지금 아날로그 뭐 멋있게 뭐 레벨 뭐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인풋 선택하는 거예요 인스트로 할 것인가 네 인스트로 하시게 되면 이제 라인이죠 그렇습니다 기타 녹음 하실 때 이제 라인으로 해서 원투 스테레오 해시면 되고요 마이크로 하시면 네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시고요 이쪽에 지금 그게 있나요 저기 그 48V 48V 팬텀파워 넣는 게 지금 여기에 있나요 네 마이크로 하면 바로 48V가 되는 건가 아닌 것 같은데 다이나믹이랑 이거 차이가 없잖아 네네네 이거 아마 아 여기 있다 여기 48V 아 맞다 여기 있다 하여튼 어 네 48V을 누르면 이제 여기서 그 팬텀파워가 되는거죠 48V 끄면은 그냥 일반적인 다이나믹 마이크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려면 시스템환경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사운드에서 봅니다 기본장치로 잡혔는지 출력 출력 그러네요 그 알아서 맥은 알아서 지가 나가죠 네 알아서 잘 잡아놓네요 그래서 로직을 켜 볼까요 네 로직 한번 켜 보죠 로직이 아 제가 바깥으로 안 빼 놨네요 네 또 들어서 로직도 이렇게 실행을 하면 얘가 알아서 이제 듀엣이 깔려 있기 때문에 알아서 잡아 줄 겁니다 그렇습니다 디바이스 셋업을 바로 알아서 해주는 걸로 네 일단 그냥 채널으로 들어 아무거나 만들어서 들어가면 오디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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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풋 벌써 이렇게 뭐 됐죠 네 그럼 지금 아 아 지금은 제품과 같진 않네요 프리퍼런스로 들어가서 오디오로 가겠습니다 어 여기 이제 아웃풋 디바이스 라고 나와 있는데요 built-in 아웃풋이라고 네 여기서 듀엣 USB 설정해 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인풋아웃 한꺼번에 다 잡네요 네 다 잡혔습니다 지금 버퍼 사이즈가 128 로 굉장히 지금 네 낫게 돼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세팅이 끝났고요 네 여기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레코딩은 이제 PC로 넘어가서 PC판에서 인터페이스 한번 확인해 보고 PC 기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듀엣을 PC로 보내 볼까요 네 네 이렇게 PC로 넘어 왔습니다 네 자 요 앞에 이제 PC에다가 저희가 깔아 놨는데 네 네 네 까는 건 동일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 아퍼지 디지털 닷컴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듀엣 포 아이패드 아이패드 맥 요렇게 돼 있는게 있어요 네 네 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제 그 윈도우 10 선택하신 다음에 받으시면 돼요 이 위에를 당연히 그냥 듀엣 2 선택해야 되는 줄 알고 이렇게 하니까 안 맞는다고 네 네 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네 네 네 네 자 그래서 아퍼지 마이스트로를 이렇게 켜놨 요렇게 받아 놨는데 이거를 구동을 한번 시켜 볼게요 네 네 이게 PC가 뜨는게 다르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시스템 설정을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가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쪽에 디바이스 셋업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네 네 각각의 이제 뭐 조절하실 수 있는 48V 아까 보셨던 네 네 그거 있죠 팬텀 파워 주실 수 있는 항목이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여러가지 이제 항목들 뮤트 솔로 라든가 믹서에서 볼륨 양이라든가 네 어 그리고 이쪽에 헤드폰 그리고 메인 볼륨 다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여기서 어 바로 큐베이스를 한번 열어 볼게요 네 네 큐베이스를 오늘 날짜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는데 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다 지금 피아노를 하나 세팅을 해 놨어요 네 네 피아노를 하나 세팅을 해 놨는데 피아노는 오우 야야야야 오우 굉장히 낮아졌죠 네 네 네 좋았네요 오우 예스 컴온 오우 네 오우 예스 컴온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디가 연결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디는 지금 이 건반은 이 노트북에 USB로 직접 연결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드럼 드럼 채널도 네 네 이렇게 네 드랍도 비트죠 그렇습니다 두 개를 불러 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듀엣을 이따가 활용을 해서 녹음 실전편을 네 보여드리기 전에 이렇게 듀엣이 잘 깔렸다라는 걸 확인해 봤으니까 그럼 듀엣은 과연 어떤 악기인가 네 를 웹에서 한번 탐색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포지 듀엣 이렇게 이미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십 년의 기술력이 녹아있는 아포지 고품질 AD DA 컴퓨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컴퓨터가 워낙에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아날로그 소스 뭐 디지털로 왔다갔다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는 회사 중에 하나기 때문에 네 네 이런 사운드 퀄리티가 그런 데서 이제 조금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ios와 완벽한 호환을 지원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전혀 pc는 호환을 지원하지 않았었는데 이제야 갓 지원하기 시작하자면 2년 정도 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네 계속해서 컨버팅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그렇죠 이 아포지라는 회사 자체가 ADDA 컨버터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기술력을 인정받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마이크 프리앰프에서 이따가 저희가 녹음을 하면서 사실 음질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인터페이스마다 비교해서 들려드리는 건 아무래도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네 그때 저희가 느낌을 한번 전달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굉장히 얇기 때문에 그 캐논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헤드폰 단자 5호가 있고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컨버터와 마이크 프리앰프 얘기가 나오고 있죠 디지털 클리핑 방지 그리고 이거 어 이게 이제 컨버터 칩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 아포지 듀에2의 핵심 기술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파이어 와이어보다 빠른 속도의 usb 연결 그렇죠 사실 요새는 뭐 파이어 와이어를 사용하는 것들이 거의 없어지고 대부분 다 usb 가고 있기 때문에 usb 2.0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웃긴 게 요새 지금 usb 3.0 시대인데 그렇죠 우리가 되게 고사양이라고 생각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중에 usb 3.0 지원하는 거 거의 없는 거 아세요? 대부분 다 2.0이잖아요 왜 안 할까요? 그러니까 이게 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미 usb 2.0으로도 충분한 대역폭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왜 나는 핑계로 들리지? 그렇습니다 이거는 근데 한 시대의 어떤 뭐랄까 좀 딱 변화 앞에 있는 거 같아요 이제 이러다 한번 누가 3.0 뚫고 나가면 이제 다 3.0으로 바뀌는 그렇죠 대전쟁이 한번 펼쳐질 겁니다 조만간에 자 이거 웨이브 플러그인 할인 되네요 그리고 여기 사용하시는 아티스트 유명한 분들 여기 있고요 유명하시겠죠 네 유명하셔야죠 네 제품 특징 여기서 보면 이제 저희가 어떤 것들을 비교를 해 드릴까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인풋 아웃풋 개수는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이런 거 컨버팅 24비트에 192kHz까지 가능한 컨버팅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앞으로 여러 개의 기여를 하다 보면은 뭘 비교해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스펙을 딱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지 좀 자리가 잡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첫 기여라서 지금 비교할 수는 없어서 맞아요 비교 대상이 없어서 이거 좋은 거라고 얘기해 보면 그렇죠 그렇죠 딴 거에 비해서 뭐가 좋은지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나올 때마다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듀에 원을 이렇게 구글링을 해 봤는데 듀에 원은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역시 문어발이 존재했죠 그렇습니다 이 문어발이 존재를 했고 이 디자인 조금 더 깔끔하고 단초를 했고 완전 그냥 실버 색깔로만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컨트롤러랑 똑같은 사이즈 이 컨트롤러가 이제 RME의 파이어페이스 컨트롤러 말이죠 같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 검색까지 해 봤고요 그럼 이쪽에서 외관에서 노브 한번 돌려 볼게요 네네 노브 이렇게 삭 돌리면은 이렇게 지금 아웃풋이 일리가 바뀌죠 그렇죠 스피커죠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은 우리가 바꾸고 헤드폰 모양으로 딱 바뀌죠 헤드폰 볼륨 조절하시고 누르면 인풋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마이크 모양이네요 지금 마이크 또 인풋 2 조절할 수 있고요 그래서 스피커, 폰, 인풋 1, 2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미터 클리어 되고요 이렇게 뮤트, 언뮤트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관과 노브 구성까지 다 살펴봤고요 그럼 바로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활용편을 통해서 녹음하는 장면을 한번 담아서 보여드릴 건데 뭐 녹음이 어차피 그냥 이게 이러고 나서 이 리뷰가 이걸로 해 드릴 수 있는 건 다 해 드린 거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렇게만 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기술적인 것들을 실제로 활용할 때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은총씨와 함께 재미있는 레코딩 시연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포지 듀엣2 2부에서 뵙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끝날까? 어떻게 끝날까요?